우리 시간 창세기 31장의 말씀을 우리 함께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1장입니다 11절부터 13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 함께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1장 11절부터 1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꿈의 하나님의 사자가 내게 말씀하시기를 야고바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기를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며 이르시되 내 눈을 들어보라 양떼를 탄 순량은 다 얼룩문이 있는 것,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이니라 라반이 내게 행한 모든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나는 베데레 하나님이라 내가 거기서 기둥에 기름을 붓고 거기서 내게 소원하였으니 지금 일어나 이곳을 떠나서 내 출생지로 돌아가라 하셨느니라 아멘 옛날 고대 사회는 거의 시족국가였어요 시족국가에서는 한 마을에 살던 사람이 자기의 공동체를 떠나서 다른 곳으로 거주지를 옮기는 것은 상당한 리스크가 따르는 일이었겠죠 특별한 이유가 없이는 절대 그렇게 하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 그 영화에서 보시면 어느 마을에 누군가가 침입자가 나타나면 그 마을 사람들이 다 남자들은 창을 들고 막 나가서 어디서 왔느냐 왜 왔느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거 보셨죠? 이게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났다는 얘기예요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에는 LA에 살다가 뉴욕으로 이사를 갔다고 뉴욕 주민들이 창을 들고 달려들거나 그러지는 않는 시대에 살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생각에는 아니 갈대야 우루 지역에 있다가 가나안 가는 게 그게 뭐 큰 일이야? 이렇게 쉽게 얘기할 수 있는데 이 시대 특정 상황에서는 그게 굉장한 모험을 해야 되는 쉽지 않은 일이었어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자기의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서 가나안으로 내려갔던 그 일을 하나님과 아주 귀하게 보셨어요 이제 아브라함은 그 사명을 다 마치고 하나님 곁으로 갔고 그 다음 세대인 이삭이 이삭에게는 자기에게 주신 언약은 이제 옮겨진 그 땅 가나안에서 떠나지 않는 거였어요 이삭은 정말 여러 가지 텃세들 다 이겨내면서 그 언약을 굳게 붙잡았어요 여러분 지난 지지난주에 보셨듯이 이삭에게 주어진 텃세는 대단했어요 가장 소중했던 우물 그 우물들을 다 메우고 또다시 다른 곳에 우물을 파면 내 것이라고 뺏고 쫓아내고 하는 일들이 계속되어졌어요 이런 방해와 텃세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가나안에 있었기 때문에 사명을 붙잡고 있었기 때문에 농사를 지었는데 그의 백배의 소출이 있도록 하셨고 또 우물을 뺏기고 다른 곳에 파면 또 우물의 샘의 근원을 얻게 하시고 이런 축복들이 계속 따라왔었어요 지금 우리는 21세기에서 살고 있는데 21세기에 사는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들에게는 우리에게 주신 언약은 이런 거예요 우리의 다음 세대와 또 우리의 이 시대를 살려내는 교회를 세우는, 교회를 통해서 하는 그 일을 하실 거기 때문에 교회를 든든히 세워내는 그 일이 우리의 사명이에요 이게 우리의 또 여러분의 평생의 언약, 소중한 언약이 되어야 될 거예요 하나님은 이 가난을 떠나지 않았던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최고의 축복을 주셨죠 이제 아브라함, 이삭, 그 다음 세대인 오늘 야곱은 어떻게 살았었는지 야곱의 인생을 우리가 같이 함께 추적을 해볼 거예요 야곱이라는 사람의 인생을 특징짓는 몇 가지 굵직한 사건이 성경에 나와요 야곱의 아버지였던 이삭이 결혼을 했는데 20년 동안 자식이 없었어요 20년 만에 자녀를 낳았는데 쌍둥이를 낳게 됐죠 먼저 나왔던 형이 이름이 에서라는 사람이었고 그 다음에 이어서 나왔던 아들이 있었는데 그게 야곱이에요 성경에 보니까 먼저 나왔던 형 에서는 굉장히 터프하고 용맹하고 그래서 밖에 나가서 사냥해서 하는 아주 이렇게 아주 남성적인 사람이었다고 성경이 얘기해 주지요 작은 아들은 성격이 반대여서 성격이 거칠거나 모험을 하거나 그렇지 않고 집에서 어머니를 도와서 부엌에서 같이 일을 하고 거들고 하는 그런 성격이었다고 성경이 얘기해줘요 우리도 어릴 때를 보면 아, 이 애가 성격이 이렇구나 파악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도 어릴 적 성격이 있지요 저도 어릴 때는 사냥보다는 어머니를 도와서 부엌에서 일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야곱은 그렇게 쭉 자라났어요 이제 아버지 이삭이 나에게 많이 들어서 뭐 하게 됐냐면 이제 자녀에게 축복을 줄 때가 된 거예요 기력이 새하고 그 다음에 눈이 잘 보이지 않고 그래서 히브리 사람들에게는 아버지가 아들에게 특히 장자에게, 장남에게 축복을 몽땅 쏟아 부어주는 장자권의 축복이 있었어요 어느 날 이제 자기가 좋아하던 큰 아들 에서를 불렀어요 너는 사냥하는 사냥꾼이니까 밖에 나가서 짐승을 잡아와라 그리고는 내가 좋아하는 맛있는 요리를 내게 가져와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마음껏 축복을 해주겠다 이 얘기를 부엌에서 엄마가 들은 거예요 그리고는 자기가 좋아하는 아들은 따로 있거든요 부엌에서 늘 자기를 도와주는 야곱을 좋아해요 야곱을 급히 불렀어요 너네 아버지가 방금 너네 형에게 축복을 해준다고 지금 그러는데 너 빨리 밖에 나가서 우리 집에서 기르고 있는 염소 새끼 두 마리를 가져와라 그리고는 빨리 내가 요리를 해줄게 급히 요리를 해서 이제 눈이 멀어있는 아버지한테 들어갔어요 아버지에게 아버지 이렇게 맛있는 음식을 가져왔는데 이제 저에게 축복을 해주세요 얘기를 한 거예요 아버지가 얘기를 들어보니까 눈은 안 보이지만 목소리가 큰아들 목소리가 아닌 것 같거든요 이리 가까이 와봐라 한 번 만져보자 왜냐하면 큰아들은 피부가 거칠고 털이 많고 이랬다고 그러죠 아 그럴 줄 알고 야곱은 새끼 염소 가죽을 여기다 두르고 간 거예요 만져보라고 이제 이사의 아버지가 맛있는 음식을 먹고 이제 작은 아들에게 마음껏 축복을 해준 거예요 그리고 이제 나왔는데 집 밖에 나왔는데 그때 마침 이제 큰형 에서가 사냥을 해서 이제 집에 들어왔어요 요리를 해서 이제 들어가서 아버지 이제 사냥감을 가지고 요리를 해서 가지고 들어왔습니다 축복해 주세요 이랬더니 아버지가 그럼 방금 축복받고 간 놈은 누구냐 이렇게 물은 거예요 그때 이제 안거죠 아 내 동생이 나를 속이고 먼저 축복을 다 받아갔구나 아버지 그러면은 남은 축복이라도 제게 주세요 이렇게 이제 묻는 거예요 아버지가 너에게 줄 축복을 다 동생에게 다 주었다니 너에게 줄 축복이 없다 너는 앞으로 이제 동생을 섬기며 살아야 된다 이 얘기를 듣고 밖에 나가서 통곡을 하죠 분노가 치밀어 올랐겠죠 이제 동생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이제 이 얘기를 듣고 야곱은 더 이상 있을 곳이 없어서 다른 곳으로 도망을 가죠 그게 성경이 야곱의 인생을 쭉 설명하는 내용들이에요 우리 창세기 27장 43절을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내 아들아 내 말을 따라 일어나 하란으로 가서 내 오라버니 라반에게로 피신하여 자기 어머니가 하는 얘기예요 우리 지도를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지도에 보시면 저 밑에 지역이 가난 지역이에요 그런데 야곱이 갔던 길을 쭉 추적해서 올라가면 저 위에 우리가 이렇게 서클을 해놨는데 거기가 하란이에요 원래 아브라함이 하란에서 머물다가 가난 내려왔었잖아요 그래서 다시 그 하란으로 멀리로 도망을 자기 삼촌이 있는 곳으로 도망을 갔어요 이제 하란으로 건너간 야곱은 속고 속이는 20년의 아주 고단한 삶이 시작이 돼요 하란에 자기 삼촌이 있는 곳을 찾아갔더니 삼촌은 양소, 염소 이런 것들을 기르는 목축업을 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자기 삼촌의 딸 중에 아주 예쁜 성경이 보니까 몸매가 예쁘고 얼굴도 예쁜 그런 딸이 있었어요 한눈에 반해서 이 라헬이라는 둘째 딸과 결혼을 해야 되겠다 생각하고 이제 7년 동안을 아무 보수 없이 자기 삼촌 집에서 양을 기르는 일을 해요 삼촌의 딸을 딸에게 결혼하는 조건으로 삼촌 집에서 죽도록 일을 하죠 그리고 결혼식 날이 됐어요 온 마을의 사람들을 초청해요 성대한 결혼식을 베풀어요 그리고 나서 저녁이 지나고 그 다음날 아침이 됐는데 눈을 떠보니까 라헬이 아니고 라헬의 언니예요 성경에 보니까 라헬의 언니가 예쁘다 이런 얘기가 없어요 전혀 맘에도 없던 언니가 있는 거예요 아침이 기가 막힌 거죠 삼촌이 가서 따졌어요 아니 라헬하고 결혼하기로 했는데 결혼식장에서는 라헬이 나와 있었는데 어떻게 아침에 보니까 언니가 지금 있느냐 따진 거예요 왜 나를 속였습니까? 따지겠죠 그랬더니 삼촌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고장에서는 언니보다 먼저 동생이 시집가는 풍습이 없다 그래서 언니가 들어간 거다 언니를 내가 보낸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럼 일찍 얘기를 했었어야죠 그럼 결혼식장에서는 라헬이 없고 레아가 있어야 돼 언니가 있어야 되는데 왜 결혼식장에서는 라헬이 있었고 갑자기 아침에는 언니가 있는 거예요 자기가 사랑하는 라헬을 위해서 7년간을 보수 없이 일했던 그 일이 하루아침에 그냥 물고품이 된 거예요 이게 하란에서의 삶이에요 정말 성실하게 일했는데 어느 날 보니까 성실하게 일했던 그 7년이 자기의 인생에 가장 중요한 젊은 시절이 송두리째가 그냥 없어진 거예요 그리고 이제 삼촌이 얘기하죠 라헬을 얻으려면 다시 7년을 더 일해라 그러면 내가 라헬을 주겠다 얘기해요 이제 새로운 목표가 생겼으니까 또 7년을 정말 성실하게 열심히 일을 하죠 그리고 성경에 보니까 마침내 라헬을 부인으로 얻게 돼요 이제 모든 것을 다 이룬거죠 하란에서 14년의 노동이 살았던 삶이 이제 아깝지 않은 거예요 이제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었어요 드디어 자기가 세운 목표를 달성하게 됐어요 그런데 이상한 일이에요 그때부터 한 집안에 와이프가 둘이 된 거죠 그런데 그 두 와이프가 하필이면 언니와 동생이에요 여러분 이런 구조 안에서 가정이 평안할 수 있을까요 당연하게 갈등이 있을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된 거죠 목표한 것을 얻었는데 얻고 나니까는 다른 문제가 생긴 거예요 아니 분명하게 내가 세웠던 목표 14년이 아깝지 않도록 내가 진짜 원하던 내가 사랑하던 아내를 얻었어요 그랬는데 다른 문제가 생겼어요 가정이 평안하지 않는 거예요 이게 하란에서의 삶이에요 사명과 언양을 떠나서 살았던 정말 성실하고 치열하게 살았던 그 인생이 얻었다고 생각하는 순간 전혀 다른 데서 다른 문제가 발생을 해요 여러분 가난 밖에서 사는 삶은 하나를 얻고 목표를 달성한 것 같은데 다른 문제가 생기는 게 그게 가난의 삶의 방식이에요 여러분 사명 밖에서 살면 사명이 없으니까 다른 게 있어야 되죠 그건 목표라 그래요 사명이 없으니까 목표라도 있어야 되겠죠 모든 인생들은 삶의 목표를 가지고 살아요 목표를 위해서 열심히 뛰고 성실하게 일해요 남들 다 놀 때 나는 놀지 않고 목표를 향해서 뛰어요 남들은 서부 미주 서부여행도 다니고 캐나다도 가고 유럽도 가고 다 놀 때 나는 놀지 않고 열심히 일해요 목표가 있으니까 남들은 좋은 차 타고 또 사고 싶은 거 다 사는데 나는 아껴서 내 목표가 있으니까 아껴서 성실하게 살아요 그래서 내가 목표를 이루었어요 달성을 했어요 그런데 달성을 했는가 싶었는데 7년 뒤에 보니까 그 모든 노력했던 게 수포로 돌아가요 이게 하란이에요 이게 사명 밖에서 일하는 것들이에요 사람들 무너지고 나서 다수는 무너지고 나서는 제기를 못하는데 대단한 사람들은 다시 목표를 또 세우죠 또 7년이라는 목표를 세워서 전해보다 더 열심히 뛰어요 그리고는 드디어 14년이 아깝지 않는 그런 목표를 달성해요 정말 내가 원했던 것들을 얻을 수 있어요 그게 우리에게는 어떤 사람에게는 이민 와서 집 장만하는 것일 수도 있어요 정말 나는 아껴서 이렇게 이렇게 해서 내가 원했던 목표였던 집을 장만하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에게는 정말 원했던 것 내가 목표였던 학교 대학을 내가 들어가는 것일 수도 있어요 남들 놀 때 나는 놀지 않고 열심히 했거든요 또 정말 원했던 직장 job을 얻는 것일 수도 있어요 어떤 사람에게는 또 어떤 사람에게는 내가 남의 집에서 일하지 않고 내 온 비즈니스를 열어가지고 하는 것 그게 진짜 내 목표예요 죽도록 했어요 그래서 내가 그걸 얻었어요 아니면 직장에서 누구보다 열심히 해서 성과를 인정받아서 매니저 자리에 올라가는 그런 일일 수도 있어요 아니면 어떤 사람에게는 원했던 남자를 만나서 드디어 결혼하게 되는 그것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내 온 비즈니스를 열고 내가 원했던 대학에 가고 원했던 남자를 만났는데 목표를 달성하고 나니까 다른 데서 문제가 터져요 그게 하란이에요 제가 아는 어떤 사람은 자기가 어릴 때부터 갖고 있던 꿈이 있었대요 정말 멋진 집에 내가 백야드를 이렇게 만들고 또 이 뒤에 수영장을 만들어가지고 여러 가지 어릴 때부터 만들고 싶은 집이 있었대요 그래서 진짜 남보다 열심히 공부하고 좋은 작업을 얻어서 진짜 그런 집을 지었어요 그리고 자기 집 백야드에 진짜 수영장을 파서 수영장도 만들었어요 그리고 자기가 어릴 때부터 생각했던 거 있잖아요 이쪽에다는 성류나무를 심고 이쪽에는 과일 나무들을 뒤에다 쫙 둘러서 심어놨어요 그리고 저한테 밖에 나와보라고 보여준다고 그래서 저를 데리고 이제 밖을 나갔어요 내가 어릴 때 꿈꿨던 성류나무가 저기 있는 저거고 이쪽에 있는 오렌지 나무는 이거고 이렇게 설명을 하더라고요 이게 내가 꿈에 그리던 집이었대요 근데 진짜 잘 만들었어요 그리고 수영장에 보니까 이렇게 미끄럼틀 같은 걸 이렇게 만들어서 자기가 직접 디자인했대요 그래서 미끄럼틀을 타고 뚝 내려오면 한 8핏을 파놨는데 수영장으로 쑥 들어가는 그런 것도 만들어놨어요 날씨가 꽤나 추운 날이었는데 막 그거 설명하는데 춥지 않나 봐요 저는 되게 춥던데 들어갔으면 좋겠는데 막 설명을 하세요 그리고 이제 자기 부모님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 캐딜락을 선물로 사드렸대요 그 멋진 캐딜락 아버지가 돌아가신 뒤에도 처분하지 않고 캐딜락을 그대로 거라지에 놔뒀더라고요 내가 아버지에게 선물했던 캐딜락 아버지가 정말 사랑하고 즐겨 이렇게 타고 다녔던 그 캐딜락이 자기 집 거라지에 그대로 있어요 그런데 이제 뭐만 남았냐면 이제 가족들과 함께 멋진 집에서 자기 인생을 즐기면 되는 거예요 이제 그런데 자녀들이 집을 나가고 와이프도 집을 나갔어요 인생을 즐기면 되는 건데 먼 길에 일하고 돌아오면 집에 아무도 없어야 돼요 자기가 원했던 것을 다 만들어 놨는데 즐기면 되는 건데 가족들이 도망을 가고 없어야 돼요 자기 일하는 곳이 두 시간 반 걸리는 먼 거리인데 전에는 돌아오면 이제 되잖아요 가족들이 반길 수 있잖아요 그런데 반길 가족이 없어야 돼요 이 집을 버릴 수도 없어요 어릴 때도 꿈꾸던 집이에요 이 집이 그런 집이 아닐 것 같으면 일하는 데 가까운 데서 이사를 가면 될 텐데 그게 안 돼요 매일 심한 트래픽을 뚫고 두 시간 반을 갔다가 두 시간 반 오는 길이 힘든 거예요 이제요 그게 하란에서의 7년이에요 사람들은 하란에 가서 열심히 성실하게 목표를 세우고 일하면 행복이 온다고 생각해요 내가 일하는 마켓에 매니저 자리를 얻으면 나는 내 목표였던 것을 이룰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올라가 봤더니 다른 문제가 있어요 그 남자랑 결혼만 하면 되는 줄 알았어요 내가 그 여자 만나서 결혼만 할 수 있으면 내 꿈을 다 이룬 것 같았어요 그런데 살아보니까 성격이 희한해요 말이 전혀 안 통해요 견디기엔 너무 힘들어요 혹시 여러분 중에 목표를 정하고 오늘도 열심히 누구보다 진지하게 인생을 사는 그런 분들 계신가요? 그분들에게 묻고 싶어요 그렇게 성실하게 일하고 열심히 뛰는 게 하란에서인지 가난에서인지 만약에 하란이라고 할 것 같으면 7년 뒤에 허무한 날이 올 거예요 야곱이 그렇게 하란에서 14년을 지냈잖아요 그리고 이제 삼촌 라반이 얘기를 해요 이제는 네가 14년을 일했는데 일한 임금을 받아야 될 거 대가를 받아야 될 거 아니냐 그러면 뭘 내가 너를 일한 대가를 뭘로 주랴 이렇게 묻지요 야곱이 대답하죠 내가 양을 치다 보니까 가끔 양 중에서는 이렇게 털이 희질 않고 얼룩얼룩하거나 검정 점이 있거나 조금 색깔이 틀리거나 이런 양이 가끔 있는데 그럼 그 양을 내 소유로 하고 삼촌은 그냥 흰 양 보통 평범한 양을 삼촌 소유로 하고 이렇게 정하면 어떨까요? 분명하니까 그러자 이렇게 한 거예요 이제 자기 재산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재산을 증식시켜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나뭇가지들을 껍질을 막 이렇게 벗겼어요 알록달록 얼룩얼룩하게 만든 거예요 양들이 시내가에 물을 먹으러 올 때 그때 그 나무들을 막 어지럽게 꽂아 놓은 거예요 양들이 물 먹다 보니까 물 사이에 꽂아 놓은 나뭇가지들이 얼룩얼룩하고 물개들이 막이니까 정신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 새끼를 낳았는데 보니까 새끼들이 다 무늬가 얼룩얼룩한 애들이 나온 거예요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새끼들이 거의 다 얼룩얼룩해요 자기 삼촌이 나와서 보니까 전에 안 그랬더니 안 그랬는데 갑자기 얼룩얼룩한 애들이 굉장히 많아진 거예요 삼촌이 안되겠다 그러면 네가 흰 것을 갖고 내가 얼룩얼룩한 걸 가질게 이렇게 바꿔요 그때 또 야곱이 머리를 막 쓴 거죠 시내가에 양들이 물 먹으러 올 때 얼룩얼룩한 자기 껍질 벗겼던 걸 다 뽑아서 버리죠 그때부터 희한하게 새끼를 낳았는데 얼룩 무늬들이 안 나요 그때부터 이제 무늬 없는 양들이 계속 새끼들을 낳는 거예요 삼촌이 나와서 보니까 아니 옛날에 이러지 않았는데 갑자기 또 새끼들이 다 흰 것들만 있어요 네 거랑 내 거랑 바꾸자 또 바꿨어요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품삭을 바꾼 게 열 번이었대요 삼촌을 만난 게 아니고 희대의 사기꾼을 만난 거예요 자기가 잔머리를 엄청 쓴 건데 삼촌은 그보다 훨씬 뛰어난 사람이에요 이렇게 속고 속이는 게 하란의 삶의 방식이거든요 내가 아무리 머리를 써도 삼촌을 당할 수가 없어요 삼촌은 처음부터 하란이 있던 사람이에요 처음부터 그 방식으로 쭉 살던 사람이에요 삼촌을 이길 수가 없는 거죠 이렇게 하란에서 계속 속고 속이는 치열하게 살고 있지만 사실은 아무런 의미 없는 삶을 살고 있는 이 야곱에게 오늘 읽었던 본문에 하나님의 임지가 나타나요 오늘 성경 31장 우리 함께 가져보겠습니다 31장 11절 꿈에 하나님의 사자가 내게 말씀하시기를 그러지요 삼촌이 이렇게 속이는 것들을 하나님께서 다 보셨다는 거예요 13절에 나는 베데레 하나님이라 내가 거기서 기둥에 기름을 붓고 거기서 내게 소원하였으니 지금 일어나 이곳을 떠나서 내 출생지로 돌아가라 하셨느니라 지금 속고 속이고 아무런 의미 없는 하란에서의 삶 거기에서 살고 있는 그에게 지금 일어나서 이곳을 떠나서 이곳이 어디죠 하란을 떠나서 내 출생지로 돌아가라 출생지가 어디예요? 가난이잖아요 내 출생지 가난으로 다시 가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주실 말씀을 듣고 드디어 야곱이 정신이 드는 거예요 삼촌을 또 속이지요 삼촌 몰래 와이프랑 음모를 꾸며요 삼촌 모르게 우리 재산 다 꾸려가지고 도망가자 그리고 도망해서 나와요 자기 양떼 소떼 와이프 거기서 낳았던 자녀들 다 데리고 이제 하나님이 얘기하신 자기 태어난 곳으로 내려가요 그게 창세기 31장 21절에 나오는 내용이죠 같이 보겠습니다 그가 그의 모든 소유를 이끌고 강을 건너 길라산을 향하여 도망한 지 3일 만에 그러거든요 길라산으로 도망을 해요 그런데 23절을 보니까 라반이 그의 형제를 거느리고 7일 길을 쫓아가 길라산에서 그에게 이르렀더니 며칠 뒤에 얘기를 들은 거예요 아니 도망갔어 그리고는 이제 자기 형제들을 다 데리고 쫓아온 거예요 7일을 추격해가지고 길라산에 도착해서 이제 야곱을 만나게 됐어요 대단한 복수를 하러 온 거죠 삼촌이 그런데요 24절이 특이한 얘기가 나와요 그날 밤이에요 밤에 하나님이 아람사람 라반에게 라반은 삼촌 이름이에요 라반에게 현몽하여 이르시되 너는 삼가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하셨더라 누가 잘했고 누가 잘못했고 따지지 말고 선악간에 야곱을 만나거든 아무 얘기도 너는 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그 밤에 그렇게 라반에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아니 그전에 삼촌은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다 했던 사람이에요 7년의 약속을 하루아침에 깨고 자기 큰 딸을 집어넣기도 하고 그리고는 양의 품삭을 열 번이나 계속해서 바꿔도 누구 하나 거리낌 없이 해냈던 삼촌 라반인데 그 밤에는 그렇게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왜 이런 일이 갑자기 발생하는지 20년 동안 그런 일이 없었는데 아무리 속이고 빼앗고 해도 뺏기기만 했지 손댈 수 없었는데 왜 이때에는 갑자기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서 손대지 못하게 그 밤에 역사하시는지 그래서 제가 길낮이 어디 있는지 찾아봤어요 처음에 지도 다시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저기 위에 써클 해놓은 하란에서부터 저 밑에 좀 복잡한 데 있죠 밑에가 가난한 지역인데 거기까지 이제 다시 내려온 거잖아요 저 밑에 가난한 복잡한 지역이 길라아시 어디 있는지 찾아봤어요 거기에 또 다른 서클 하나 해놨죠 저기가 길라아시에요 지금 야곱이 어디로 내려왔어요 가난한 내려온 거에요 가난한 내려왔는데 하란에서는 삼촌이 뭐든지 할 수 있었는데 가난한에서는 그게 안되는 거에요 야곱을 손도 대지 못하게 하시는 거에요 그리고 마지막에 어떻게 끝나는지 아세요? 31장 55절이에요 55절 라반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그 밤이 지난 거에요 손자들과 딸들에게 입맞추며 그들에게 축복하고 떠나 고향으로 돌아갔더라 도둑을 잡으러 원수를 갚으러 왔던 라반이 할 수 있는 일은 딸들에게 입맞추고 그들을 축복하고 언제 아침 일찍 떠나는 것밖에 할 게 없었어요 이게 가난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일어나서 네가 있던 곳 그것을 떠나 네가 태어난 곳 가난으로 들어가라고 얘기하시는 거에요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이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혹시 여러분이 이 사명 밖에 살고 있었다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멘 우리 찬송 85장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Let's sing hymn number 85 together 4절과 5절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예수의 넓은 사랑을 예수의 넓은 사랑을 억지나 말아라 그 사랑 받은 사랑만 그 사랑 한도다 사랑의 구주 예수여 내 기쁨 되시고 이제와 또 한 영원히 영광이 되소서 사랑의 구주 예수여 사랑의 구주 예수여 내 기쁨 되시고 이제와 또 한 영원히 영광이 되소서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귀하게 드린 예물이 있습니다 하나님 예물 드린 손길마다 주께서 복을 내려 주옵소서 이 예물이 교회를 든든히 세우고 복음 운동할 전도와 선교의 문을 여는 은혜가 있게 해 주옵소서 우리가 혹시는 사명을 입고 인생의 목표를 세워놓고 열심히 뛰었다면 우리가 사명 안으로 다시 들어오는 새로운 은혜가 시작되게 해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에 놀러 오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지금 이 자리에 하나님의 자녀로 인생의 목표가 아닌 사명을 위해서 뛰기 시작하는 주의 귀한 백성들 머리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